안녕하세요. 먹티조사원 백하스입니다. 이번에는 초보자 분들도 쉽게 먹티 사이트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1차적으로 도메인 생성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계열사나 토토 사이트가 리뉴얼된 것이 아니라면 도메인 생성 날짜를 확인하면 신규 사이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운영 경험이 별로 없는 신규 사이트들은 그만큼 먹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검증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후이즈 사이트 접속 후 토토 사이트 url을 등록하시고 도메인 날짜, 최근 업데이트일, 도메인 만료일 등 각종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회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쉬운 먹티 검증 방법은 구글에서 토토 사이트 주선화 OOO 먹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손쉽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위 검증 방법은 허위 제보로 인해 정확한 검증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먹티 사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해진 상황에 먹티 사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초보자 분들도 꼭 간단한 체크 후 배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사이트들은 먹티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 베가스 미검증 신규 사이트 메뉴로 가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